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동안 나 디스한 새끼들 쫘악 정리해봐 나 디스한 새끼들 싹 정리해봐 이케이? 이케이가 날 디스했다고? 이케이가 날 디스했다고? 나 동네 북이구만 이케아 이케이가 어디서 디스했어? 이케이가 날 어디서 디스했어? 이케이 앨범 듣고 나 감동받아서 앨범 작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럼 어디서 들어? 한번 같이 들어보자 이케이가 날 디스했다고? 이케이가 날 디스한게 어디 있어? 나 잠깐만 이케이 바로 연락할 수 있는데 구라라고? 부연속 피처링해서 날 디스했다고? 뭔데? 제대로 얘기해 나 진짜로 아 제대로 얘기해 아 제대로 얘기하라고 아 구라래? 씨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디스한 사람이 디젤 아니야 디젤 니챔프처럼 족같이 살 수 없지인가 뭔가 그거 아니야 그렇지 이케이가 날 디스할 리가 없지 난 이케이 앨범 듣고 난 21년 때 제일 좋았던 앨범은 이케 앨범이야 화가 늦게 여럿거든 넌 아멘 취b